자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얼굴을 마주 보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아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싸이월드 예전에 한번씩 미니언기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임이 지금 우리도 이제 밴드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시잖아요 그래서 밴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다음 뭐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트위터 되게 여러 형태의 채널들이 있어요 sns 가 근데 이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를 어딘가에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진짜 밴드에서건 네 그래서 어디에서 뭘 한다는 것을 두세 가지 채널에서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작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sns 홍보 마케팅 불변의 법칙 네 시대의 에듀라는 책자의 그 표지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sns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직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sns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고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내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다음 블로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밴드도 굉장히 많죠 저는 뭐 한 50개 이상의 밴드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저만의 밴드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저만 활용하고 있는 밴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뭐 다양하게 있죠 블로그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농장명이나 그 다음에 어떤 닉네임 우리가 이제 닉네임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는 화천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다음에서 화천비타민을 검색해도 제가 화천비타민이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도 화천비타민을 검색했을 때 화천비타민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 그 다음 다음 그 다음에 유튜브 카카오톡 밴드 우리가 밴드에서도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닉네임을 써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통일된 예를 들어 삼척이 무야초당님 무야초당 마녀님 아니면 삼척 조개마을 대표님 그 다음에 삼척 별빛 민방농원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통일된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에서 어디에서 봤을 때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연관이 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디에서 활동하는 거는 이런 이름을 쓰고 어디에서 활동하는 이름은 뭐 일을 쓰고 어디에서 활동하는 거는 뭐 한 삼을 쓴다 이렇게 각자 달라져 버리면 조금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같은 상품을 판다 했을 때 이런 상품명도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브랜드를 좀 통일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장명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이름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닉네임 자체를 통일시켜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하천 비타민 하면 아 그 사람은 하천에서 비타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농장 이름을 짓거나 상품 이름을 할 때 예전에는 정말 뭔가 상품에 함축적인 뜻이 있고 상품을 그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 그 안에 뭔가 다 집어넣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많은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너무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삼척 옥수수 아니면 그 삼척 블루베리 삼척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삼척 뭐 아로니아 이런 식으로 삼척 맹방 딸기 이렇게 그러니까 아 삼척에서 맹방 삼척 맹방에서 딸기를 하는 분이다 삼척 맹방 딸기 농장 아니면 무농약 딸기 농장 아 무농약으로 딸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의 단어 닉네임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농장에서는 뭐를 재배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아 이거는 어디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아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하는 게 좋죠 그 제가 예전에 비타민 나무를 판매하려고 하면요 하나의 비타민 나무 예를 들어 뭐 열매를 팔든 잎을 팔든 한 가지 상품을 판매할 때 보통 통화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해요 그래야 상품이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나무에 대한 게 워낙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하는지 어떻게 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의사도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 드신 사람들의 그런 통합적인 정보를 제가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잘 못하죠 왜냐하면 요즘 파파라치나 식파라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SNS 활동도 이제 그 뒤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자 SNS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내 고객은 인스타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어때요? 나는 인스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상품은 뭐 블로그에서 많이 팔리는 거 같아 그러면 블로그를 하셔야죠 아니야 나는 페이스북 친구들이 내 상품을 많이 팔아줘 그럼 나는 페이스북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고객이 어디에 있냐 내 고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활동하고 놀아야 되는 홍보를 해야 되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런데 내 소비자는 페이스북에 있는데 나는 인스타에서 열심히 놀아요 그럼 이게 잘 팔릴까요? 내 고객은 인스타에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블로그에서 놀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고객층이 어디에 있는지 페이스북에 있는지 인스타에 있는지 유튜브에 있는지 블로그에 있는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 조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판매하고 싶을 때 사과가 한 상자에 얼마인지 단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키로 쓰는 보통 3키로가 잘 나가는지 2키로가 잘 나가는지 5키로가 잘 나가는지 10키로가 잘 나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그 상품이 어느 연령대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 성별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상품도 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저도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인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환, 분말, 즉 그죠? 네 거의 이래요 환, 분말, 즉 그런데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상품을 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스 중에도 어떤 주스를 만들 건지 분말 중에서도 어떤 분말을 만들 건지 동결인지 그냥인지 그래서 환도 얼마나 사이즈 어떤 맛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품 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SNS 활동 시 주의사항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활동을 잘못하시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NS 활동 주의사항에 보시면 저작권 사진, 음악 글 모든 거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거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활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밴드에 정말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밴드에서 다운받아서 내가 내 계정 SNS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블로그든 유튜브도 이렇게 막 올려요 그러면 이게 괜찮을까요? 초반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분들 블로그 이웃이 많지 않고 페이스북도 친구가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점점 내가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많이 늘어나고 나를 보는 구독자도 많아지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도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내 팔로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자료를 올렸을 때 지금 현재 그 자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나중에 예전에 내가 기억도 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누군가가 네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항상 적응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를 내가 뭔가를 잘 잘못했거나 정보를 잘못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를 처음부터 쓰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사진도 저작권이 있고 음악도 저작권이 있고 글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음 잘 좀 가려서 네 그래서 사진도 저는 그래서 사진도 가능하면 제가 다 찍은 걸로 해요 그 다음에 음악은 이제 거의 뭐 우리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농촌에서 살고 농업을 하고 지금 이제 뭐 바닷가 산 이런 모든 자연 공간이 우리들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일반적인 음악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진짜 뭐 소확행이나 힐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이 크고 있는 자라고 있는 환경 자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가 오는 곳 지금처럼 매미가 많이 울고 바람이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나고 그런 곳 굳이 그런 데에서 그런 곳 그런 거에 음악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작권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과대광고 자 과대광고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정 어 이거는 뭐 어디 당뇨에 좋아요 그 다음에 고혈압에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좋고 뭐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막 이런 걸 많이 쓰고 싶잖아요 그래야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뭐 입증된 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누군가에 네 그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점점 더 쓰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좀 어 빼야 돼요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빼 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대광고 중에서 성분이나 효능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나는 이 성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이 성분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식약처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재배하고 어떤 상품을 농산물을 재배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아니면 이게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데 고혈압에 쓰고 고혈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의뢰를 해보셔야 돼요 이메일을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써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전달받은 주고받은 메일을 없애지 말고요 보관을 해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메일이 왔을 때 이거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써도 된다고 이메일이 와서 나는 썼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이나 효능 특별히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좋죠 뭐 동의보감 아니면 뭐 본초강목 아니면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디 연구 자료 이런 부분에서 발채해서 쌀 때는 어디 어디에서 내용 발채 예 몇 년도 누가 쓴 논문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일부 내용 발채 해서 그거를 쓰셔야 돼요 근데 원래는 그거를 쓸 때도 저작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자의 허락을 막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쓰다 보면 그것도 이제 저작자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대광고는 어 과대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벌금 물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음 많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내용이 어 그런 걸 한번 이제 경험을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어 이게 이제 수위가 있죠 수위가 할 수 있는 얘기와 하지 못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하는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좀 길게 심도 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을 팔거나 상품 가공을 팔 때 휴대폰이나 주소는 어쩔 수 없이 나오죠 예를 들어 농장명만 쳐도 주소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려고 하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는 나오고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에서 주민번호는 우리가 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농업인들을 되게 많이 상대를 하고 농업인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딴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민번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민번호를 가려서 올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거나 어떤 거를 이제 올리고 싶을 때는 이게 어디에 이제 너무 많은 걸 내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보를 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연관검색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추천검색어와 연관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연관검색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삼척여행 이라는 걸 쳤을 때 삼척여행이라는 거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삼척여행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삼척맹방 해변도 많이 본다 이렇게 연관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걸 요즘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하고 정보를 봤는데 자꾸 그와 관계된 게 자꾸 오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뭔가를 검색했는데 페이스북 볼 때마다 아니면 유튜브 볼 때마다 자꾸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연관검색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 내가 지금 뭔가를 궁금해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아 당신이 이거를 지금 검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거가 도움될 것 같아서 이 정보를 줍니다 라고 알고리즘이 다른 정보를 계속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연관검색과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것과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P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같이 쓰잖아요 내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사용하면 요즘은 무제한으로 쓰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제한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공의 장소에서 같은 IP 와이파이를 같은 IP 와이파이와 IP를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같은 행동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블록으로 같은 IP로 한 10명에서 단체로 같은 정보를 올렸다 그럼 뭘로 볼까요 도배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자료를 와이파이나 이런 상태에서 자료를 쓰고 나서 업로드나 이런거 할 때는 와이파이를 끄고 업로드를 하시면 자기 고유 IP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SNS 활동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품 검색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관심있고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을 해봐야 아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아 이 사람은 이 가격으로 판매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너무 싸게 파는데 아 이 사람은 너무 비싸게 팔아 그럼 나는 어느 접점 나는 이 무게에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 그런게 어느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원가 계산도 어느정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하는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질이 문답을 하고 궁금한건 바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게 빠르기 때문에 추후에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은 아 자 이제 블로그 마케팅 농가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어 제가 음 2015년부터 작년 2019년도까지 어 강선우 민간전문가 전자상거래 분야로 지금 농가 컨설팅을 했는데요 지금 지금 그때마다 어떤걸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스토어도 개설을 좀 해드려서 쇼핑몰도 이제 판매 쇼핑몰에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산물은 어때요? 계절성이 있어요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게 연중 쭉 나오는게 아니라 자 이거는 봄상품 여름상품 가을상품 겨울상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아는 농산물이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농산물이 있죠 이거는 농산물을 들어도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자 우리가 마트에 가면 수박이 1년 연중 나오잖아요 딸기도 마찬가지고 뭐 과일 요즘은 감귤도 1년 연중 나온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소비자는 어떠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봄에 팔았으면 가을에도 팔겠지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거 지금 있냐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옥수수를 1년 연중 파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지금 7월 8월에 수학을 7, 8, 9월 달에 수학을 해서 그 시기가 끝나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비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그런 이게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 마케팅 농가 사례 중에 양구 김정환 산마늘 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산마늘이 5,000평이에요 5,000평 그래서 5,000평을 음 했을 때 이분은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300여명의 그 직거래 분들을 직거래하는 고객 고객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단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단체 문자를 보내고 이분도 나름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게 음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신문 삽지 신문에 사이사이에 그 전단지를 껴가지고 어 그걸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그 우편함에도 넣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그 도로 도로변에 있는 주택가에다가 이거를 이제 뿌리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한 300명 정도의 이제 직거래 그 소비자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어 처음에 산마늘이 산마늘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수확량이 많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네 수확량이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 고객으로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은 광고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블로그 마케팅을 해주는 1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그 다음에 한 달에 뭐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관리해주는 어 관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어 한 달에 한 3, 40만 원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음 그것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분한테 처음에 어 강소녹 민간전문가로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대화가 좀 잘 통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광고도 해봤고 키워드 광고도 해본 거예요 키워드 광고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를 관리하는 분한테 블로그도 한 달에 다달이 얼마씩 비용을 주고 관리를 한 거죠 본인이 직접 블로그에 글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 돈을 주고 위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블로그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내가 당장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글을 써도 블로그잖아요 그죠 근데 블로그 방문객이 100인 사람이 있고 하루에 하루에 블로그 방문객이 100명인 사람이 있고 200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1000명인 사람이 있고 5000명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을 그냥 블로거분한테 상품을 줘서 리뷰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루에 방문객이 1000명 2000명 이상 들어오는 사람한테 농산물을 줘서 홍보를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하루에 방문객이 많이 오는 사람한테 블로그한테 이 농산물을 줬을 때 파글 효과가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저도 제가 2007년부터 블로그 활동을 했거든요 2006년 아 그 이전부터 했어요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2012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오래 하다보면 블로그 친구들이 생겨요 네 블로그 친구들이 생겨서 블로그 이웃 친구분들한테 제 블로그 친구분들한테 자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농산물에 홍보 좀 해주세요 하니까 아 이분들이 이제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블로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블로거 분들은 되게 많은 부류의 블로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아니면 뭐 의류 아니면은 뭐 여행 맛집 이런 뭐 캠핑 뭐 이런 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블로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농산물은 어떤 블로거와 맞을까요 어떤 블로거가 우리 농산물과 맞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맛집 블로거 분들도 좋지만 저는 이제 요리 블로거 분들을 컨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어떻게 먹고 언제 수확 되는지를 알고 이 농산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주는 분 그분들이 요리 블로거였어요 그리고 요리 블로거 분들이 좋은 건 뭐냐면 매일 이분들은 매일 요리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요리 재료를 받아서 좋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요리 재료를 주고 그다음에 그분이 요리를 해서 레시피까지 나오고 사진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김정환 산마늘 농가가 이제 산마늘을 처음 수확할 때 우리가 보통 처음 산마늘을 수확할 때 이 수확한 거를 누구한테 주는 게 쉽지 않죠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은 처음 수확한 거를 자 이제 이게 처음 수확한 걸 바로 블로거 분들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포스팅을 먼저 해요 한 일곱 명 정도 한테 포스팅을 의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자 농산물은 첫 수확한 거를 블로거한테 줘서 포스팅을 하면 자 수확 이분들이 받았을 때 포스팅을 동시에 받자마자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하루 있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요리를 한 후에 하시는 분도 있고 산마늘 장아찌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산마늘 장아찌가 완성돼서 포스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부지런하신 분은 바로 받아서 포스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아 이걸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첫 수확한 거를 포스팅을 했을 때 이 산마늘 농가는 어때요? 첫 수확한 거를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수확량이 많아지죠 수확량이 많아질 때는 이미 글들이 쌓여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산마늘 봄나물 같은 경우 산마늘 그 다음에 뭐 능계승마 곰치 이런 봄나물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섯 신의 고향 이런 데서 막 나오잖아요 네 여섯 신의 고향도 나오고 뭐 생방송 뭐 어디 뭐 이런 방송에 막 나오죠 그랬을 때 방송에 나오는 것과 매칭이 딱 돼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음 요렇게 이제 방송에 딱 나왔을 때 이 농가가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산마늘이라는 걸 딱 검색을 했을 때 이분 산마늘 농가 이 김정환 농가 같은 경우는 여섯 신의 고향에 김정환 농가가 나간 건 아니지만 여섯 신의 고향에 딱 나갔을 때 김정환 농가의 블로그 포스팅과 이게 딱 적점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 한 분의 한 분의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해서 하루에 만 삼천명이 봤거든요 그 글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죠 그랬을 때 일단은 어 판매를 하고 나면 이분이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고객 관리를 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판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한 고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다음에도 그 고객이 다시 내 산마늘을 살 수 있는 고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 채문식 인재 채문식 농가 같은 경우 산마늘하고 능계숙말을 해요 그래서 산마늘과 능계숙말을 반반 2kg 2kg에서 4kg를 보낸 거예요 블로그 분들한테 그랬을 때 이제 그 블로그 분들도 한권을 받으면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냥 재능기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산마늘만 포스팅하시는 분이 있고 능계숙말을 포스팅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같이 포스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이 농가가 나와야죠 그래서 다 이 농가가 나오게끔 재량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농산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재채문식 농가나 그 다음에 어훈농가 같은 경우는 오미자를 하시고 평창정제한농가 같은 경우는 한끼곤드레를 했어요 한끼곤드레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곤드레 같은 경우는 냉동곤드레로 나가거나 그냥 생채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끼곤드레 같은 경우는 곤드레 밥을 정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그냥 우리가 이제 홈박 그 다음에 1인 가족 아니면 핵가족 인원이 많지 않은 가족 소가족 소가족 분들한테 곤드레밥을 먹기 편하게 밥을 쌀을 씻어서 그 코드 꼽기 전에 한끼곤드레를 찢어서 넣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곤드레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드레밥을 하려면 말린 곤드레를 다시 불려서 또 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간소화 시킨 거죠 그래서 누구나 곤드레밥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곤드레농가의 거를 잠깐 보면 잠깐 볼까요 자 제가 곤드레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한끼곤드레 한끼곤드레 네 잠시만요 자 한끼곤드레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요렇게 보면은 한끼곤드레가 요렇게 네이버 쇼핑이 이렇게 나와요 평창 플러스 자 지금은 예전에는 한끼곤드레로 이렇게 최소 8340원 네 여기 보시면 리뷰가 6768 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평창팜 한끼곤드레 만원짜리가 리뷰가 6768 구매가 503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좀 높아요 자 리뷰가 이렇게 됐고 구매가 이렇게 높죠 선물 박스도 많이 나가고 근데 보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간편하게 즐기는 평창밤 한기곤드레 나물 한 박스 2인분 5개 그러면은 2인분이 5개면은 네 오래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간편하게 설명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자 잠깐만요 좀 자세하게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분이 어디서 누가 생산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하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인증서는 어떻게 어떤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생산하는지 누가 생산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재배되는지 자 정제한 평창 한기곤드레는 어떻게 달라요 요렇게 먹기 편하게 근데 요렇게만 있는게 아니라 자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이걸 한번 이제 녹차처럼 덮어요 덮어서 이물검사 다 하고 이렇게 보장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죠 젊은 농부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떻게 먹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상품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죠 평창 한 끼 치나물 한 끼 세송이버섯 한 끼 곤드레 한 끼 시래기 한 끼 능계승마 그러니까 상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끼 곤드레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다 보시면 자 요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자 요거를 밥할때 압력밥솥에 넣고 밥만 하면 곤드레밥이 완성돼요 그리고 간장 취향에 따라서 요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행복한 노란 장미의 손맛 이렇게 블로거분들이 써주신 글을 여기에다가 상세 설명에 넣으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총점이 이렇게 높고 전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다 평점이 5점 네 요런거는 가격이 지금 비싼 것 같아서 별 하나 삽니다 그래서 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을 운영할때는요 요런 평점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리뷰도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리뷰 상세 정보도 보지만 이걸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만족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 이 정도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네 요렇게 네 한 끼 곤드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끼 곤드레를 음 검색했을 때 자 검색 옵션에서 블로그를 볼게요 블로그 여기 보시면 자 전기밥 소세로 한 끼 곤드레 나물밥 나물밥 하는 방법 자 한 끼 곤드레 직접 이제 블로그도 하세요 평창 곤드레나물 1번지 평창밤 자 인플루언서도 지금 이렇게 자 인플루언서 한 끼 곤드레 곤드레밥 수수맘의 레시피 21년에도 했고 20년도에도 했고 21년도에도 했죠 이렇게 뷰를 더 보면 많이 나와요 네 오늘은 뭐 먹지 뭐 이렇게 해서 음 농라에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헤이메님이라고 저희가 이벤트도 해요 이벤트 이분도 이제 춘천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가 2018년에 2015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이제 보시면 자 이 한 끼 곤드레를 먼저 잠깐만요 좀 줄여볼게요 보기 편하게 한 끼 곤드레를 먼저 이렇게 포스팅을 하신 다음에 블로그 내에서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 한 끼 곤드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받아서 포스팅해 주실 분 네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먹는건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이제 막 댓글이 달리죠 그래서 이분이 또 이 리뷰를 해 주실 분을 또 추첨을 해서 또 이 상품을 보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요렇게 자 그러면 양구 오미산마늘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양구 오미산마늘 그냥 양구산마늘만 해도 나오는데 일부러 제가 양구 오미산마늘을 했고요 자 5년 전 5년 어 천사랑 나를 위한 페이지가 제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 오늘 이것도 다 검색이 잡혀요 양구산마늘 본격 수확 그 다음에 자 라멘콕의 터파샐러드 이게 어 이분이 원주 사셨는데 지금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하셨고 이분이 이제 포스팅을 한 거예요 보시면 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포스팅 자 요리 블로거 분들은 어떻게 포스팅을 하시냐면 자 이거를 받아서 산마늘을 받았는데요 어떤 어떤 설명을 주고 어디서 사왔는데 요렇게 포장이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씻어서 산마늘은 효능이 어떠어떠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짱아치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관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자 설명을 잘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분도 보통 보면은 방문객 수가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헤이메님 아까 네 헤이메님은 자 산마늘은 사진부터가 달라요 사진부터가 더 좋습니다 자 산마늘은 명이나물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삼겹살에 싸서 먹어도 되고 자 양구 어디 자 GAP 인증 받은 어느 농가에서 이렇게 자라는 산마늘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요거 강원도 강소농 서포터즈 재능기부로 강원도 농산물 이용 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어떤 농산물 농산물이 됐든 어떤 상품을 무료로 받거나 음 내가 소정의 원고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소정의 원고료를 받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내가 내 돈 내산이 아닌 경우는 이걸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정회의에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어 다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강원도 농산물은 강원도 강소농 서포터즈 재능기부로 강원도 농산물 이용 후기입니다 라는 이런 멘트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걸 올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일로즈 아까 저 인플루언서님이었죠 이분도 2018년에 네 산마늘 근데 보시면 어떤 분은 산마늘 장아찌를 담고 어떤 분은 그냥 고기에 싸먹고 어떤 분은 명이나물 무침을 하고 자 밥심은 공룡잎도 명이나물 산마늘 무침도 하고 여러가지를 해주셨죠 자 오미산마늘도 오미산마늘이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네 직접 직접 블로그를 하세요 네 요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자 그러면 철원 정명숙 여주 몰인가 여주하고 몰인가를 해요 지금은 여주나 몰인가를 아시지만 예전에는 여주나 몰인가를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주 여주 즉 환 분말 몰인가 분말 환 잘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도 어느정도 되시고 가공공장도 직접 만드시고 지금 햇삽 인증 받은 가공공장도 만들어서 지금 농사를 직접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여주나 몰인가를 저희가 음 블로거 분들한테 드려서 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요런것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블루베리 사과 오미자 산마늘 와송 이런거를 이제 쭉 했죠 근데 뭐 보통 보면은 아로니아 토마토 딸기 펜션 농가 맛집 등등 다 가능해요 이런게 그래서 어 6차 가공상품류도 음 그래서 어떤 이게 뭐냐면 블로그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에요 네 블로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기본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유튜브 FBI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을 우리가 이제 FBI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요 URL을 따라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음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뭘 볼 게 있어야 먹고 네 이게 이제 밥이라고 표현했을 때 밥을 밥을 터먹을 터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글이라는 거에요 글이나 영상 사진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채널을 한번 따라가서 요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아이고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모먼트 유튜브 네이버 TV 등등 있는데 요거는 어 제가 따로 한번 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벌써 유튜브가 우리가 외화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어 채널 개설을 해서 요즘은 어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농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오늘 토마토 농장에 왔는데요 토마토가 자란 환경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 빨간 토마토 완숙된 토마토를 뭐 몇 킬로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원래 판매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어떻게 판매를 어떻게 어떻게 포장간이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지 농장에 가서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스파라구스 농장에 가서 아스파라구스를 보여주고 쌈채소 농장에 가서 쌈채소를 보여주고 사과농장에 가서 사과농장을 보여주면 그때 바로 바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거를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때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실시간 방송을 다시 재방송을 보면서 약간 중편 방송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자 유튜브도 유튜브에서도 화천비타민을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시에 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세요 남의 것만 보지 마시고 자 내 유튜브 채널에 내 농산물을 한번 올려보시거나 내 농장 소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연령층의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주로 많이 보는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보는가 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패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공동의 밴드가 있잖아요 공동의 밴드를 활용해서 같이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채널 그 다음에 블로그 개설 그 다음에 마케팅을 자 우리 농산물에 이제 곧 사과가 나와요 사과를 홍보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이 서포터즈화라는 건 뭐냐면 블로그 재능 기부도 이제 할 수 있고 서포터즈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블로그 기자단이 있어요 SNS 서포터즈 기자단이 있거든요 강원도청에도 있고 지금 삼척, 강릉, 어떤 속초, 춘천 이런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강원도 SNS 서포터즈 기자단이 기자단도 있거든요 해마다 모집을 하고 100명이 이제 모집을 해서 인원이 움직이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이거를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에서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무료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지도 등록을 지도 등록을 해서 하시는 거는 이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 스토어 다 어디? 블로그 어디에요? 네이버죠 네이버 공동 밴드도 어디에요? 네이버에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요 그 다음 카카오와 카카오스토리 어디죠? 카카오 다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SNS를 좀 잘 접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아 나 내가 지금 어떤 걸 할까 네 밴드를 할까 페이스북을 할까 인스타그램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뭐 유튜브를 지금 개설을 하시던지 하셔서 밴드 밴드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밴드 활동만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계정의 채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모든 계정을 한번 열어 봐 주시고 그 모든 계정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쉬고 갈게요 자 자 자 자 자